참고인, 앞으로 좀 나와주시겠어요? 불편한 분이 거기 계시고요. 본인 소개 좀 짧게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게임정보채널 주의식백과의 김성호입니다. 게임검열 철폐 헌법소원 21만 751명 청구인의 청구인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네. 21만 명의 서명과 함께 게임산업진흥에 관해서 법률 제32조 제2항 2호에 대해서 헌법소원 청구하셨죠. 그 취지와 해당 조항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네. 범죄폭력 선정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모방범죄가 우려되면 차단할 수 있다. 그러니까 법조항 자체는 되게 간단한데요. 그 지나치기라는 문구가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되고 있고 지나치게 모호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린이 게임, 성인 게임 2년간 약 500여 종이 장르를 불문하고 한국에서만 차단을 당했습니다. 그 차단 근거는 다 한 줄이었습니다. 모방범죄 우려. 그런데 제가 그 검열기관에 고위 간부님한테 여쭤봤어요. 도대체 기준이 뭐냐. 그랬더니 누가 봐도 딱 봐도 문제될 만한 것들을 차단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누가 봐도 딱 봐도의 그 누가가 누구냐. 2년 전 바로 이 자리에 그 검열기관의 소장님이 여기 국정감사 소환돼서 나오셨어요. 하시는 말씀이 게이머분들은 나를 원망할 것이다. 하지만 그 역겨운 게임을 그냥 좌시할 수 없다. 차단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큰 비극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일국의 문화 콘텐츠의 허용 범위가 그저 한 개인의 취향에 의해서 지금 규격화되고 좌지우지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 검열 위원들은 녹음기가 켜져 있는 공식 검열 회의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바뀌면 원칙이 어떻든 규정이 어떻든 간에 그것은 그저 참고사항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스스로 그것이 기분에 따라 이루어지는 원님 재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게임 제작자들은 검열 회의 때 제발 그 깐깐한 검열 위원님이 몸살 걸려서 출근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비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랜덤 복불복이고 명확성의 원칙이 위배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화 악마를 보았다 보시면 참 그 차단된 게임들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장혹하고 엽기적인 범행 장면이 계속 나오는데요. 영화 시청 중에 울렁거려서 나가시는 분도 꽤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 영화 감독이 감옥 갔습니까? 법으로 금지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영화 독전은요. 마약 투여 반응, 마약 제조 과정, 마약상들끼리의 고문 장면까지 다 나오는데 15세 관람 갑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은요. K-콘텐츠의 쾌거라고 말해지는데 그것과 비슷한 내용 그리고 수위는 좀 더 낮은 진짜 게임은 성인도 이용 불가능한 전체 이용 불가 판정을 받습니다. 만약에 오징어 게임의 PD가 게임 제작자였다면 그는 아마 M 이상이 아니라 수갑을 찾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모방 범죄가 우려다는 게임을 유통시키면 최대 징역 2년의 범죄자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1996년에 영화와 음반은 이미 국가사정검열이 위헌 판결을 받았거든요. 그 게임만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그 28년의 격차를 1년이라도 좁혀보기 위해서 형평성의 문제 그리고 명확성의 문제를 들어서 21만 751명의 게이머분들이 헌법 소원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근본적인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본적인 문제. 네. 초헌법적인 거멸기관이라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2006년에 바다이야기 사태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한국의 게임산업법이 만들어졌고 그것의 부산물이 바로 게임물관리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태생 자체가 규제를 할 수밖에 없고 바다이야기 성인 도박물이랑 마인크래프트 같은 건전 게임들을 한 그물로 싸잡아서 규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업계나 이용자들 의견 잘 수렴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발각된 검열 회의록을 보면요. 그들은 한국 게임 이용자들을 모방범죄, 사이코패스, 쾌락살인의 취약한 계층으로 보고 있고 게임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의견 수렴이 아니고요. 방을 새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사례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네. 한 가지만 말씀하시죠. 네. 그런데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까? 의원님. 좀 많이 드릴 말씀이 있는데. 뭐 다른 직인들도 있으니까 본인 의견만 다 들을 수는 없으니까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네. 그 사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2019년에 주전자닷컴 사태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게임 사전 검열 받으려면 많게는 수십만 원까지 검열비를 내야 되는데 초등학생들이 비영리, 습작, 자작 게임들 6만 종이 국가 사전 검열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방에 삭제가 됐습니다. 사실 이거 웹툰으로 비유하자면요. 연습장에 초등학생이 만화를 그려서 학급 블로그에 올렸는데 그거를 국가 사전 검열을 받지 않았다고 전국에 학급 블로그 6만 개가 동시에 삭제된 것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이게 국가 사전 검열이 게임에만 남아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데요. 그런데 그 개관인은 이런 검열의 칼을 법대로 휘두른다고 얘기하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되게 선택적이에요. 인기 게임과 무명 게임에 대한 검열 기준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욕먹을 만한 거, 인기 게임은 상당히 너그럽고 그렇지 않은 게임들에 대해서 검열 차단을 하면서 검열 실적을 채우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아주 지극히 행정보신주의적인 그런 행태의 극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국정감사 창고인 채택 기사가 나온 이후에 김성애 씨에 대한 사회적인 유예를 끼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러 커뮤니티에 올라온 거 아십니까? 이게 뭐 관련한 내용들이 많이 올라왔었죠. 접해보셨고요. 이 얘기가 돌아다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조금 개인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게임물관리위원회하고 평생에 악연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 과거에 위원장 하셨던 분이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큰 거짓 음해를 장기간 동안 당해서 좀 위험한 적이 있었는데 개인적인 얘기를 하러 나온 건 아닐까? 거기에 더해서 저 한 명의 게이머로서 지금 사우디와 카타르, 쿠웨이트 같은 성적으로 엄격한 이슬람 국가에서도 살 수 있는 게임들을 오직 한국에서만 살 수 없게 만드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규제 일변도의 게임 산업법이고 그 칼을 휘두르는 게임물관리위원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없고 그것에 대해서 공감해 주시는 21만 명의 게이머분들이 같이 헌법소원에 참여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원님, 사실 저희 게이머들이 게임 셧다운제 비롯해서 게임 질병화 시도 비롯해서 사실 국회로부터 그동안 많이 시달리고 살았거든요. 항상 법 만드실 때 누구 부르셨습니까? 의사, 목사, 그리고 학부모 단체만 부르셨잖아요. 정작 당사자인 저희들은 뒷전에 빠져서 그저 계도와 계몽의 대상이었습니다. 지금 게임이 산업으로, 전자호락에서 산업으로 바뀐 다음에 지금 저희가 이용자로서 이 자리에 서기까지 20년이 넘는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우 기회를 마련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좀 금방 끝나는 게 저희는 너무 억울해요. 20년 기다렸는데 2분이라도 시간 좀 더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2분까지 제가 드릴 수는 없고 한 말씀만 더 하세요. 짧게. 네, 그럼 마지막 한 말씀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얼마 전에 노벨문학상 한국에서 나왔잖아요. 한강 BTS 봉준호 같은 세계적인 예술인들이 나오고 있는데 대중문화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996년 영화 음반에 대한 사전 검열이 폐지된 이후 그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한국 콘텐츠의 부응이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이번 게임도 게임에만 있는 사전 검열 폐지되어서 그것을 시발점으로 돈만 많이 버는 게임사 사장님들 말고 존경받는 그런 게임 제작자들도 많이 탄생하기를 기원해 봅니다. 게임정보채널 주식백과의 김성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본인 자랑하고 가시는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그런 바람 좀 조심해 주십시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현진 위원님 지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현진 위원님 지대해 주시기 바랍니다.